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야한 무대에서 깜짝 놀래요. 저도 눈둘팔을 모르겠습니다.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젊은 걸그룹이 좀 이렇게 한답니다. 저희가 이제 옷을 겨울이니까 좀 길게 입고 오라 그랬는데 이렇게 푹신함 눈에 거슬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 우리 세미나의 앵콜 무대 보시겠습니다. 넌 허리가 몇지 뒤에? 24요. 20? 34요. 어릴 때 못하면 눈이 좀 닳아. 아무리 예뻐서 니 살이 못 자라려면 넌 눈이 안가. 긴 새머리에 바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지 않은 번녀자라면 넌 마음이 안가. 허리 난 너무 다른데 히트코 만나봐야 질의 영웅을 배워. Oh yeah.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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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서 바로 보면 너무 착한데 귀에서 바로 보면 미치겠어. Oh yeah.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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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쩌면 날 어쩌면 날 어쩌면 날 어쩌면 Don't need to be don't wait and don't need 머리 rush перев greateroch이요. 하이. 전geme through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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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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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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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products t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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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ww. Yeah it's the best place for the show. 이 자척과는 날 dershod 돌아다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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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ический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